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리 보는 일진 4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안내 드리겠습니다. 기해년입니다. 계속해서 무진월 기축일이 떴습니다. 청간에 비견과 겁제 내 주변인들이 많이 떴어요. 오늘 같은 날은 내 주변인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다 주는 하루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부터 해서 내 가족들까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해요. 사소한 부분까지. 자기 스스로 콜센터에 통화를 걸 수 있는 일인데도 나한테 좀 알아봐 달라. 그런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오늘 하루는 기축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 좀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일 자체가 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의 흐름이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진월의 추길이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를 하신다거나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시면 일이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혹은 질질질질 끌어왔던 어떤 해결이 안 나는 일들이 오늘은 이 파의 에너지에 의해서 파라는 건 일이 이제 깨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.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파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해결이 안 나던 어떤 분쟁, 싸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난다는 거죠.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한 시도를 하신다거나 또 혹은 내 어떤 분수에 맞지 않는 과분한 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신다거나 그러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.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위험한 날이에요. 그냥 잘 마무리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을 해온다면 그러한 일들을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내가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막 나서서 부탁을 받지도 않은 일인데 해주려고 오지랖을 좀 부린다거나 무리하게 나서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거나 무리하게 매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고 한다거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내 실력보다 조금 큰 일인데 억지로 나서서 돋보이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. 월요일 모두 조심스러운 시작 해주시고 한주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. 수요일 목요일쯤에 주간운새도 제가 영상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